안녕하세요 태국블리 여러분. 처음 인사드립니다. 임블리입니다. 사와디카 잔츄 임블리. 인디 디타이 루짜. 오랫동안 준비했던 저희 태국 진출을 시작하게 되어서 그리고 저희 태국에 블리블리를 알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저희 블리블리 브랜드는요. 좋은 성분으로 제품을 만들고 그리고 스킨케어, 메이크업 제품 이렇게 소비자들에게 좋은 제품을 드리고 싶은 브랜드입니다. 블리블리의 모든 제품은 제가 제품 개발에 참여를 하고 있고 직접 제가 피부 테스트도 하고 그리고 저희 블리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만들어주고 있는 제품들이라 믿고 사용하실 수 있는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현재 판매 중인 제품과 신제품 소식은 저희 태국 블리블리 계정인 블리블리로 와주시면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제가 가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 찾아뵙지 못해서 너무너무 죄송하고 상황이 좀 좋아지면 그때 직접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제가 한번 만들어볼게요. 그때까지 건강하고 늘 행복하세요. 찬나쿤, 코쿤카 찬나쿤, 코쿤카 찬나쿤, 코쿤카